안녕하세요 오늘 한입 호두머핀 만들기 호두머핀 한번 해봤구요 이거 되게 쉬웠습니다 되게 쉬웠고 한번에 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이건 바로 그냥 성공 바로 했구요 이거 아주 간단하니깐 아마 베이킹 도구나 뭐 집에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있으시면은 충분히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자 그냥 일반적인 머핀 보다 조금 단단한 뭐 그런 느낌이고 재료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재료 이제 설명해 놨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란에 더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버터하고 땅콩 버터 썼어요 그거 두개 섞어 갖고 실온에 둔거 지금 거품기로 좀 저어주고 있습니다 저어주고 나서 계란 2개 2개 이제 깐 거 저어주고 있구요 일단 계량을 먼저 다 해주세요 일단 재과 제빵은 계량만 먼저 잘 해주시면은 거의 끝입니다 그 이제 준비하는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어 재미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버터하고 땅콩 버터 좀 좋은걸 갖다가 좀 계란을 풀어 놓은거 이제 세 번에 갔다가 나눠서 넣어 줄 거에요 쫓다가 그 다음 저거는 이제 설탕하고 바닐라 오일을 섞은 거에요 그게 이제 뭔가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저거 한 번에 다 넣고 섞으면은 어 조금 더 힘들고 잘 안 섞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세 번에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네 저 정도는 기계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지금 거품기 갖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 뭐 핸드믹서 쓰실 분은 그걸로 쓰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버터나 땅콩 버터 넣은 거 잘 섞어주고 있고 너무 차가우면 안되니까 너무 차가우면 살짝 녹여 놨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란하고 설탕 하고 바닐라 오일 버터 땅콩 버터 그렇게 넣었습니다 아 이제 땅콩 버터는 좀 더 향긋하라고 제가 넣어 줬구요 어 결과물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좋았습니다 그 땅콩 버터 향이 있잖아요 그게 고소하게 올라오더라구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섞어 주시고 채반에다가 이제 저게 이제 박력분 하고 이제 베이킹 파우더 소금 약간 넣은 거구요 어 이제 채를 좀 잘 칩니다 네 채보다 큰 그릇에 놓고 나서 저렇게 한번 흔들면 되요 어 저건 편집한 거 아니에요 어 금방 금방 빼죠 네 그 여러분들도 하시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때 주변에 많이 트지도 않고 좋았어요 어 머픔 만드는게 어 되게 쉬워요 일단 제빵 처럼 부푸는거 이스트 들어간거 아니면은 이런 재고 하나 이런 단순한 과자 그 전에 마들랜드 했었고 어 이런거는 되게 빨리빨리 되요 요즘에 저도 손이 좀 익어 왔고 어 이거는 되게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건 약간 폭신한 그런 머핏 느낌이 아니고 어 그냥 딱 우유에 찍어 먹는 느낌 뭐랄까 그 딱 그 중간 느낌의 맛이 나왔고 어 여기보다 좀 더 부드럽고 폭신하게 싶으시면은 저 반죽이 좀 묽어야 되나 네 그건 아무튼 연구는 해 볼텐데 어 이것도 좀 연구를 해 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보다가 그러고 나서 저렇게 결과물을 나왔고요 아 저 정도가 하나 여덟 개 였나 일곱 개 였나 한 고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반죽 끝난 거에요 저것만 이제 구워 주면 끝입니다 어떻게 쉽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드 머핀 끝까지 해볼게요 자 저렇게 반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짤 주머니 거기에 이제 담아 줍니다 뭐 저렇게 짜 주는거는 일회용 저는 비닐로 이제 딱딱 끊어서 쓰고 있구요 롤팩 처럼 나온게 있더라구요 예 그거 없으시면은 그냥 빨아 쓰는거 이제 깨끗이 어 그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근데 머핀 틀이 있는게 좋은거 같더라구요 좀 더 이쁘게 나오려면은 저는 그냥 저 머핀 종이오일 처럼 된거 저것만 사서 올렸거든요 나중에 꽃처럼 퍼지더라구요 이렇게 딱 벌어져요 쫙 하고 어 그래서 아마 전통적인 기본적인 머핀 모양 보다 조금 제께 이렇게 동그래요 그러니까 머핀이 약간 뭐지 즉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타워형으로 올라가면 제꺼는 좀 원형으로 퍼진다고 할까 저게 익으면서 반죽이 옆으로 퍼지더라구요 네 그리고 저런거 하실 때 항상 그 반죽 틀 보다는 아니 그 담는 틀 보다는 조금만 놔주세요 한 중간이나 한 3분의 2 정도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한 호두 호두를 올려주고 있구요 저게 아마 반죽 속에 있어도 뭐 괜찮을 듯도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호두를 위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 상태로 170도에 20분정도 구워줬구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오븐하고 온도는 항상 상황마다 달려니까 그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요 그때그때 잘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오븐이나 에어 후라이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아 몇 도가 나한테 왔는지 그거는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되고 저는 이거는 이제 몇 번만에 아 이제 감은 좀 잡았어요 그래서 한번에 딱 빼서 잘 익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동그랗죠 저게 머핀 틀이 없어 갖고 벌어지면서 축 처져요 처져갖고 저런거고 아이 뭐 그래도 만만 있으면 되지 뭐 똑같은 만만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자 호두머핀 완성이 됐구요 자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해 볼 수 있으니깐 어 한번 집에서 맛있게 해 드시길 자 오늘 한입 여기까지 였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